맞고 체인치 10통만.. 10통 남은데 이외진 지금 예거가 1킬 만 해져도 이기겠네 진짜로 방금 판도 예거 1킬 했잖아? 카이도 뒤지고 게임이었어 어차피 핵심 킬을 못해 ㅅㅂ 킬이 안되면 이게 껍질없어 ㅅㅂ 킬이 안되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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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시스템이 있네 미안하다니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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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르 잡았다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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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아 시발! 슬리치 질렀다 어? 저거 죽였어? 그 계단 아까 네가 죽인데 핑치키지 이래? 어? 이렇게 밍분다? 와 C 캐릭터 야 딩치키즈 오범핑! 저쪽에 있다 다 뒤집으면 지는 게임이다 쏜다? 쏜다? 조심해 나이스 뮤트 에이임이 킬 낼 수 있는 서포터 반딧 이라 쓴 쓴더버드 뜬다 마구 이 샷건이 내버리기 지랄하기 너무 좋단다 내가 알겠어 내버리기 좀 더 좋음 내가 왜 이거 여기가 다가와야 그래 어? 엄청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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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나 나무약 깨려고 총알 두 발 쏘는데 애쉬 뒤졌음 열 발이면 돼 999는 선도본 같거든 내가 볼 때 조만간 칼질 한 번 더 있음 300은 넘어가고 500이 적당한 거 아니야 300은 진짜 어떤 총이든 열 발 쓰면 다 깨지 빛 내났나보네 그냥 느그잠이네 난 칵칸 하나씩 깔아 모르는거야 2층 다 봐줄게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ㅡㅡ 4명? 3명? 라이프 칼칼은 1hp 있었다 오 에임 왜이러지 아마 글쩔일거에요 넥키지 않네 핑크하지 않았어? 왜 여기지 어? 프레 안대? 밖에 어? 8봉 뭐하는거지 내가 레벨이크로야 서마이크로야 워킹이리드 봐라 빠지지 마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있냐? 아 풀하고 있었네 나이스 라스트 몰라 이거 맞았네 너 즐거운 게임이야 아니야 까비해 이거 주겠지? 설마 죽이겠어 완전 잘 숨겨놨네 그거에 세 발 바퀴 대가리 쏘면 돼 방패가 살짝 들려가지고 눈치 깎고 나와 놀랍네 대가리 쏘면 돼 대가리 쏘면 돼 수거해야지 대가리 쏘면 돼 아저씨 수리하게 수거하는 게 귀엽네 들어와 폭격이 안기고 대가리 쏘면 돼 10초 남았고 5초 남았고 5초 남았고 하지만 한 명 강간해 볼게 아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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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 들어왔나보다 들어왔다고? 아 그냥 테라스로 달린다 수족관으로 달렸나보네 아마루 너 왜 안 쏘냐 어? 그냥 능력 던지지 얘 하나 들어온다 아마루 왜 안나와 어디야? 왜 안나와 아마루 아하 아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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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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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외부신문 도망간다 펜디야 펜디야 펜디가 엄청 잘하는거같아 나 벤디 존나 잘하노 이 새끼 왜 꼴등이냐 이 새끼 왜 꼴등이냐 진짜 잘하는데 아다리 차인듯 쟤네 도깨비 라이언 안들었제 도깨비 베님 라이언은 원래 안알더라 쟤네 자체가 감도해야지 아다리 차인듯 아다리 차인듯 아다리 차인듯 아다리 차인듯 난 집이라 채킬게 뭐야 나 2층 2층 왠만해서나 올라간다 오케이 올라가도 한 나중에 후반에 1분쯤 사이트 퍼지고 이야 다 Once 멈추기면 안다 도망가세요 도망갈 곳은 없어 1층 내려가도 들어오고 2층 올라가도 들어오고 문을 빼는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이 새끼들은 아무도 안 났거든 바로 바이딩 해주고 바로 바이딩 해주고 방아가 뭔가 족같이 되어있다 잔에 스폰 둘정도 이제 온다 강아지었나 빨리 빠져야겠다 썰라이즈 쪽인가 보네 파킹 레이시스트 썰라이즈 바로 힛 깨졌고 블루 파워풀하고 최소 두명인데 아흠 아 2층 캠 깨진거네 로비캠 1층 로비캠 그럼 까먹고 재캔다 이쪽에 와 수족관이 들어왔다 수족관이 들어왔다 저 앞에 하나 저 외부재 수족관이 들어왔다 알아요 오케이 도착해 소중력이 나오고 수족관이 들어왔다 계단에 들었고 1hp 잡았다 적 있어? 하나 더 있어 아 죽었잖아 저거 더 있다 저거 데인지를 해 조심해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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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 난 이겼다 지금 노만드 펜트 제2파 란다 너너라 잘 둘 다 아리아 풀라이리아 침대 필요 있다 모제 가는 중 나이스 좋았다 어? 존나 제대로 안 와 레알이지?